할 수 있어. 나 진짜. 다리가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. 정연아, 네 다리야, 네 다리. 일로 가. 시영아, 진짜 미안한데. 안 돼, 안 돼. 언니, 앉으면 더 힘들어, 진짜야. 정연아, 정연아 올라가. 먼저 가요. 안 돼, 안 돼. 정연아, 얼른 올라가. 저를 위한 말인 걸 알면서도 야속한 거예요. 그냥 아니면 그래, 힘들면 쉬어가라는 걸 내심 기대한 거예요. 산에서는 되게 많이 추워지거든요, 쉬면. 미안하지만 계속 다그치기는 했죠. 빨리 가야 된다고. 내가 이 정도였나? 이러면서 현타가 딱 와요. 파이팅, 언니 파이팅!